에그저어 에그저어 자 오늘 여덟번째 날인가요? 네 자 오늘 여덟번째 날은 일요일날 지금 월요일이 되는데 여러분들 거의 다 계약하는 날인데 잠깐 동안만 여가방송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은 날은 딱히 큰 이벤트는 없구요 국가건설을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네 그러니 국가원분들이 자리를 비운 분들이나 절대로 페널티가 있어선 안되구요 자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는 3시까지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2시까지 를 하구요 추가시간으로 3시까지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정규시간이 아닌 추가시간 그런식으로 할 수도 있구요 아무튼 일단 정규시간은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넓넓하게 학교 안가시는 성인분들 그런 분들은 괜찮지만 학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분들한테 시간을 좀 맞춰 드려야죠 2시도 솔직히 어 이른 어 늦은 시간이에요 2시도 마크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금 할 경우 국가발전이나 이런게 스케줄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2시까지로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8월 3주차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어 지금 다음주 8월 4주죠 8월 4주차 시간표를 지금 다음주에 다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마크에이지 시간표 잘 봐주시구요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농산물 밸런스가 조정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조정했어요 아니요 신이 없죠 네 멋사나가 알아서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멋사나라의 그분한테도 말씀해 주시구요 네 신이 신이 제우스한테 크리가 떴어요 뭔가 헤라 여신인가 아 프로젝트 우리 너블신도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엉크에 걸리셨습니다 그렇죠 너블신인데 네 신도 어머니가 있다는 점 자 그럼 오늘 8일차 여가방송 소소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제우가서 지금부터 건설 시작하죠 오늘은 뽑는 인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뽑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걸리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또 깨서 뽑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 배추왕은 잠시 여기 남아요 왜 싸우게 나 활 때렸어 저 새끼 죽일거야 뭐요 네 저 왕 죽이고 싶어요 네 전쟁 하세요 돈이 없어요 전쟁 해버려 그냥 야 해버려 그냥 야 저기요 자나 본데요 아버님 저기요 자는데 하하하하 무사왕 응 일방 야 나 마크 소리가 왜케 마크 소리 안들리는거 같다 지금 반칸담 맞죠 열 마크 소리가 안들리네요 꽉짝히요 레아림 어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어 어 어 죽으면은 어 어 어 어 어 죽여가게 나 죽었어 뭐야 아니야 불꽃이 죽였어 뭔일이야 4천만원 내라 응 가진것도 안해라 가진거 오케이 터져 안줘 저기서 저기 멍청아 오늘 하루종일 개목걸이가 된 저기서 죽었어 멍청아 오늘 하루종일 개목걸이를 착용하게 된다 오케이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하원님 응 우리나라 새로운 애완동물이에요 어디 스캉스캉 일로오지마 못생겼네요 목줄 목줄 못생겼죠? 괜찮습니다 자 시작하자 오케이 자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배추왕 갑니다 아우스 피피 피피 네 주무세요 아이 어요 자 들어오네요 아우스 저 새끼 종료에 마지막 안내위 주무세요 하지 않았냐 저 새끼 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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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 이 분 어 이 분 말이야 펄 등 펄 등 아닌가? 주 와 사 그 사람 들어오.. 어차피 안들어올거에요 그래요? 그냥 해놨어 네 아버님 왜? 저 핑맨님 동생인데요 아 핑.. 네 응 오빠가 자요 오빠 자? 네 으음 핑맨의 동생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다 저요? 어 흐흐흐 목숨이 만드는 땅이 뜨죠 미친 자요 야 그래서 오빠 네가 참여해 그러면 네 네에 씨바 오늘 하루종일 이 목소리로 방송해야되노 어 깨워올게요 어 으응 왜 네 왜 아닙니다 아니아니 아냐아냐 우리 콧가루 지금 누구왔지? 저요 차랜이 연웅이 판다 차랜이도 왔고 윈디 왔고 음 그래도 좀 왔네 어? 윈디가 스카이파이드 뭐지? 여울이 여울이야 자 오늘 건조 어느정도 해야지 비밀창고가 발견됐다니 무슨말이야? 아 잠깐만요 아이 그런거 왜 함부로 여왔냐고요 아니 이 씨발놈이 아니 왜 그런거 함부로 여왔냐고요 이 개난리 씨쩡기말라 아니 왜 그런거 함부로 여왔냐고요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번돈이란 말이야 넌 마 새꺄 뭐 국가원분들이 뭐 돈 뭐 창고 숨겨놓는거 하지말라고 이 씨뱅기 야아악 어딜 또 돈을 숨겨놔 야 내놔 고막할거야 뭐 악마 뭐 악마? 너 얼마야 너 언제 이런거 숨겨놨냐 1800만 어디서 났어 너 1800만 어디서 났어 애들꺼 너 이 씨끼 너 애들꺼 애들 돈 꽁쳤지 아니야 너 이 씨배 여기 있던거 애들꺼 야금양금 꽁쳤지 아니야 그럼 어디서 났어 야 내가 어제 너가 그런말 했잖아 아니 국가원분중에 누가 돈 꽁쳐놓는거 같다 지금 어? 시민돈이 조금씩 사라지는거 같다 너네 이 씨불놈아 안녕하세요 어? 국가원돈 아니야 애들이 열심히 번 돈 이 자식 진짜 자막듀어야지 그러면 이거 납수할게 그럴리가요 그럴리가라니 저 모르는 이름이냐 오케이 그럼 이거 내가 가질게 잠깐만요 왜 인마 아니 내 돈도 있다고요 니 돈이 어디있는데 니 돈 어딨어 제 돈이요? 응 여기요 여기요 몰라 나 나 이거 환전하라고 할거야 저기요? 백만원짜라 바꿔야지 제 돈은 어딨죠? 저거? 네 나 이거 모르지 아니 그리고 누가 꽁쳐노래? 아니 이런거 만들어서 서프라이즈로 이런 시브랄놈이 어디서 뭐 서프라이즈야 이런거 만들어서 서프라이즈하려죠 이런거 만들어서 서프라이즈로 어? 배신하고 어디 시브랄놈아 아니죠 제가 그런짓을 왜합니까 너니까 가능해 저는 이 어? 이 왕국의 전사인데 시민들을 보호하는 전사? 근데 왜 시민의 돈을 어? 횡령해 그렇지 않습니다 모아놓는거죠 시민들이 혹시나 이걸 가지고 쓸까봐 자 일단 여기서 핑맨이 애들 횡령한거는 인정했네 어? 인정했네 시브랄놈아 아니죠 횡령을 했다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어 맡아 맡아둔거죠 언제 줄라고 언젠가는 주겠죠? 마크가 이제 끝나고 네 시브랄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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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놈아 하 아쉽다 시민이 못가져간 이유가 잠금해놔 이 시브랄놈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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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신고했죠? 어? 누가 신고했죠? 우리 시민중에 아주 착한 애가 누구죠 그분이? 알고 싶습니다 안 알려줘? 왜? 처형하게? 아니아니에요 시민 괴롭히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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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가 있습니깐 꾹꾹 숨겼다고 생각했네 아이씨 걸리 좀 몰랐네 흠흠 무역하러 가야지 무역하러 가야지 좋습니다 좋아요 하아 흠 흠 심지어 흠 흠 해석들 없지 음 좋아좋아 한명 뽑는거 다음주에 하자고 이거를 한명 뽑는거 다음주에 하자고 야 여기 왜 왕들이 다 있냐? 여기요? 한번 초대해봐요 아 중앙에 말소리 들려서 아 도박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가? 걔도 도박 많이 하냐? 중력이 많이 하죠 도로? 중력 많이 하잖아요 아닌가? 중력이 많이 하나? 아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됐어 만원 십만원 임 만원 저어 오케이 십만원인데? 야 돈 진짜 많다 근데 너 이런거 십에 얼마를 횡령한겨 야금야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횡령을 한게 아닙니다 오해가 약간 있네 그러면 어 혹시나 시민들이 어? 잘못 쓸까봐 맡아 놓은거죠 제가 뭐 악왕님 앉자고 여기서 뭐해요 앉자고 여기서 뭐해요 앉아다니? 뭐해왔어 여기 아니요 아고님 해적 잡아야해요 해적 잡은 놈 해적 왜 해적이 나 때릴거 같아 왜왜왜 몰라 예지몽이 있나봐요 시골놈아 잠좀 깼래 저 저 잠 안왔어요 그러면 아씨 박수친다 박수친다 재롱부린다 재롱부린다 아버님 갑시다 왜 어제가 아 내 아버님 나라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하니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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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해적보이는데요 아버님 해적 죽이면 안돼요 해적을 해적을 죽이면 회 떠서 먹어야되요 아 아 이거 가능해요 혹시 뭐요 뭐 해적 앞에서 이렇게 까부는거에요 그럼 해적이 날 때렸어요 그럼 도복으로 죽여도 되는거에요 네 쓰레기시네 졸라 똑똑하다 공격받으면 공격해도 되지 아 저기 악왕님 독사왕 암시장하나 걸렸나 하하하하 정신 아 아 아 아 하하 하하 암시장용 로노에 이러고있어 해적이 무슨일이에요 가봐야지 만약에 머사왕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머사왕을 죽입시다 여기 저기 여기가 머사왕으로 와봐 스카이프 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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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시장 이용하러 왔는데 안된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 아닌데 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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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야 이 병 그 뭐냐 어 지금 평화로운 날이라도 암시장 오면 공격해도 돼요 암시장 이거랑 안 돼요? 어 그게 아닐 아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오케이 가자 멘쌍 어머쌍 일로와봐 만등님 만등님 예 어딨어요? 가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나 한대 때려봐 한대 때려봐 한대 때려봐 한대 때려봐 한대 때려봐 한대 때려봐 너 씨바 보복이야 야 다 덤벼 뭐야 뭐야 쟤 미친놈 우선 중력을 배내자 아버님 중력이 잘못한거 같아요 아니 중력이 배내자 상당히 잘못된거 같거든요 상당히 잘못된거 같거든요 여기서 왜 해적을 괴롭히고 있어 안 괴롭혔어요 그냥 암시장 학살하러 간대 그니까 눈빛으로 괴롭혔어요 아버님 하늘 안좋아요 저사람들이 우리 배 세척이나 부셨어요 다이어가파 다이어가파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빛을 보내면서 이거 바꾸면 안돼요 이렇게 착하게 말하고 있어요 달짜님 때렸는데 피가 안갔어요 그래 님들 돌사하자 내가 보호 16 맞춰보면 어떻게돼? 내가 보호 16 맞추면 다이어 칼에 아예 안들어갈거같은데 어? 나 보호뽀에요 갑바 나 보호뽀짜리 졸라 많아 우리 도박이나 할까요? 도박할까? 도박이나 해야지 한번 아 심심한데 도박이나 갑시다 아따 마 도박하겠어 돈좀 바꿔서 도박이나 해야겠어 잠좀 깨야겠어 도박좀 하고 와야겠다 조금만 하고 가야지 지금 우리 시민분들 철갑바하고 바지 이렇게 사고오는 길이었는데 오오 우리 다이어갑바 사드렸는데 다이어갑바는 아직 사치지 돈을 이용하게 써야지 나중에 뭔 갑바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슈퍼갑바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슈퍼갑바는 뭐하는 갑바야? 여기 무서운게 나빼고 다 다이어갑바야 여기 무서운게 나빼고 다 다이어갑바야 빠지가 빠지가 이제 빠지자 빠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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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Ambassador 자고사 toxins 불구단 initially Environment cias 뭐하고요? 게리님 이거 이용하려구요 안돼 그렇습니까? 네 중룡왕 뭐할건가? 저 무기인 체대 4개 샀어요 바로 뽑을래요 한대요 게리신이 게리신님 네 빨리 기운이 있을 때 빨리 이벤트 관리잖아 신도 아니야 그냥 알바생이야 예 손님들 나 4개 쓸거야 4개 저거 저거 방어구 한번만 뽑을게 나요 처음하는데 어떻게 하는거에요? 왜 사투리 있어 이거? 꼭꼭 뽑으면 되요? 아 내가 좀 보세요 열쇠는 확인합니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이거 위조인데요? 뭐? 방황사는데? 이거 못써요 어? 왜요? 무기인 체대 뽑기라 적혀있는데 얘가 잘못한거 같애 죽여 어? 왜 아버님 여자? 저거죠? 어 Baum 아 얘 얘 얘 얘 얘 아 얘 얘 얘 얘 불허어 얘 얘 얘 얘가 사기쳤어 얘 죽어 얘 안팎아 난 방어구조 뽑을게요 어 아이 게리신 이거 안되는거요? 이거 왜 안돼요 무기 아니 잠깐만 왜요? 어? 이거 아거님 국가에요? 책 다 털어갔는데? 아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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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아거님 국가에요 한전에 올게요 아거님 여기 아거님 국가에요 아니요 뭐사 그 유명한 스폰지 맘 아니야? 아 그 사람 내가 봉인의 놈 아 지하에다 봉인해놨어? 일만 하고있어? 네 평생 호박만 캐게 만들었어요 호박을 너무 좋아해갖고 이 진대 사장님 칼 뭐야? 저요 날카로운 뽀요 날카로운 뽀 화염투 오 나랑 같구만 바꿔볼래? 싫어? 날카로운 뽀 없는 사람이 어딨어 날카로운 빠이브 뭉치고싶다 요즘 날카로운 뽀 아니면 안쓰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아이 개리님 이거 못뽑아요 진짜 아니요 기다리세요 뽑을 수 있습니다 시간만이 이벤트를 빨리빨리 준비 안합니까? 복창 빨아 복창 뒤로 굴러 뒤로 굴러 빨리 하이소 언니 가이소 네 죄송합니다 너는 못생겼소 머리에 불달렸소 전쟁권도 하나 사가야겠다 전쟁권도 하나 사갈까 해적 소탄권 사야겠다 이씨 해적 둘다 사가야겠다 근데 사면 돈이 없네 이제 우리나라 전쟁권도 하나 사야겠다 아우 있어요 오 개리님 네네네네 기다리세요 왔어봐 나 저거 하나만 사줘 나 지금 돈을 안 들고 왔어 열심히 해 안 돼 얘네들이 더 세 얘가 세 어 잠깐만 이사람이 더 세 그래 그럼 얘 때려봐도 돼 이사람 세시간동안 옵시디언만 캔 사람이야 아 내가 잘못했어 이사람은 이사람은 여섯시간동안 호박만 캔 사람이야 이사람은 여섯시간동안 호박만 캔 사람이야 내가 잘못했네 내가 맞아야해 내가 맞아야해 정상 아 잠깐만 누군걸 많이해서 일부러 데려온건데 칼뽑기 준비 다 됐습니다 확인시켜 주셔야죠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뒤에서 못 뽑게 돼있네 아 뭐야 책이 하나 바뀌었는데요 저거 뭐에요 뭐지? 누가 심인하나 팔아먹었는데 심인하나랑 인첸트랑 바꿨는데 미친놈이 하하하하 누구지? 진짜 누구지? 자 당사자들 여기다 소환을 해볼게요 오 날카로운 뽀 없어졌어 어 악어님 암시장 개쩍는데 아 악어님 날카로운 뽀랑 책 바꿨는데 팔았더니 800 벌었어요 뭘 팔았는데요?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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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세트요? 거기서 몇세트인지 몰라 있는거 다 갖고왔어 아 이분 접속을 안하셨는데 아니 악어님 이거 누가 바꿨어 이거 책이랑 날카로운 뽀랑 바꿨어 누가 날카로운 뽀랑 바꿨어 그거 우리나라가 뽑을래요 그거 내가 뽑을글래 그거 우리나라인 되는거 아니야 누가 날카로운 뽀랑 그냥 책이랑 바꿨어 그 이름 뭐라고 써있어? 아 그니까 누가 갖고 도망갔어? 그런데 시민환병을 고용할 수 있는 시민 누군데? 어느 나라 시민이야 J-U-W-A-S-A J-U-W-A-S-A 그 사람 밴해 밴하면 안될거 같은데 우리나라 시민인거 같애 악어 왕이다 악어 왕이다 야 이 씨부랄라 말하면 어떻게 해 악어 왕아 적절하자 아니 장난이야 우리나라 시민 아니야 나 밴하자 그냥 시민 아니래 시민 버렸어 악어 왕에게 옵시리언하나 악어님 설마 계리에오 여기 왜 확인해 왔어요 야 준비됐습니다 저희 책 줘야죠 신비권 줘야죠 살아있는분이에요 네 그 사람 보고 미안하다 사과하세요 미안해요 나한테 말고 그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이제 빠이빠이예요 구분 밴됐어요 원래 네 가지세요 야 어? 말좀 하자 하하하하 철등만 원해요 개디님 뽑겠습니다 개디님 열쇠 저한테 주시고요 4개 다 우선 중명님 확인해야죠 확인 다 했습니다 자 하세요 갑니다 자 하나 더 나 안볼거야 연소가 안되요 원래 연소가 안됩니다 화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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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투에요? 화염투 좋아 화염투좋죠 화염 화염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 자 악어님 응 아 우리 좀 멀리서 구경하죠 아 일리와봐 일리와봐 응 어 야 너 사기실래 계속 뭐지? 얘 이상해요 얘 안에 하나씩 계속 뺀다 너 어 어 필민 존나 야갔어 대 대 대 대 뭔소리야 저 개디님 저 방어구인 텐트 좀 뽑고싶은데 여기 막아놔요 그냥 여기 내 할 때 동안 저 밸 안돼요 뭔소리하는거야 아니 아니 날 왜 변해 자 이 자식 티 티 피 아니 잠깐만 티 아 나 꺼졌다 지금 로디 오류고 하나 둘 뭐가 안주면 죽어 비리님 뭔소리야 자수로운 닌겐 나 없어 하나 더 야 여기있네 하나 더 어디 악원님한테 줬다니까 악원님한테 줬어 야 여기 먹어 게리야 저기요 게리님 저 이거 한번 뽑을게요 무기인센트에 자 tpp 아니 왜 왜 왜 그러는데 이유를 말해봐 이유 여러분 세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날카로운 뽀가 사라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 어디요? 오 아니 안했어 안했어 죽게 죽게 안했어 죽게 죽게 오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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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와 아 가져가라고 비피피 내가 밑으로 떨어뜨려줄게 주워와 야 거기 바보 아 니가 주워 왜 귀.. 아 귀찮게 해 짜어어어어어어 하나 둘 셋 왜요 나 아닙니다 멋사국가가 방금 가져가는거 봤죠? 네 봤습니다 멋사왕 봤어요? 헐 완전 나쁘다 멋사왕 없다니깐요 님 자 그러면 다 왕들에게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죽여도 되나요? 죽이면 진짜 오시디언밖에 안 나와요 저 진짜 없어요? 죽여도 상관없는데 아이템 넣어놓으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럼 잠시 이 사람의 영혼을 잠시 하데스에게 보내겠습니다 여기다가 상자 두개 좀 만들어주세요 아이템 잃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뭐냐 엔더상자 엔더상자요? 아니 상자 두개 만들어서 아이템창이 네개가 나오나 안나오나 봐요 아니 저기 꽉찼습니다 지금 인정 인정 어떤 개나리가 제 칼을 빼갔습니다 그 개새끼를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님? VROOOH 게임 어떤 시발새끼가 제 책을 빼갔으니 пери bunu 저기요 나머지 9 칸은요? 네? 나머지 9 칸은요? 어떤 개새끼 제 무기인첸트 뽑기권을 하나 빼갖습니다 저긴 사람이 다 죽여내나요? 이거 신 어딨어 신 데려와 일단 모서리 다 가져가세요 이거 신 대행히 잘 못하네 탈락노라고 어떤 개나리자식이 어떤 개자식이 제 옵시디언 몇개는 빼갔습니다 너지 아 이거 저희나라 사람이 진짜 이틀동안 밤낮을 때면 옵시디언이 된다 너지 뭐가 나야 나 옵시디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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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나 아니야 이제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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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망 죽게 죽게 나 사망 죽게 나 사망 죽게 옵시디언이냐 옵시디언 야 옵시디언 왜 안나와 왜 안나와 야 너 맞지 아니야 뭐가 나야 어디가 일로와 야 야 아니 저한테 왜그러세요 아니 저한테 왜그러세요 어디가 말좀하자 나좀 봐봐 아니 가지말고 나는 말좀 나 안가져갔어 나 없어요 나 안가져갔어 못쌤 형 아 왜왜왜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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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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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내가 안가져갔잖아 형 제가 신기한거 보여줄까요 저봐 해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다이아가빠 생겨요 어디가 뭐가 뭐했어 형님 이거 네 이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이아가빠 생겨요 ㅋㅋㅋㅋㅋ 누가 먹었어 아 누가 먹었냐고 내가 안먹었어 옥신이야 나 옥신이야 두세트 누가 가져갔어 알았어 죽게 죽게 저 10세트요 제발 다이아가빠줄게 다이아가빠준대 저 이거 나 이 뽀기 세 번 지금 네 번 넣었는데 왜 세 번은 이대로 이렇게 자꾸 이뤄지면 뽀기 문 닫아요 알았어 알았어 잘할게요 잘할게 뽀기 좀 뽑고싶다고 저 잃어버린 책은 어디갔어요 나 모르는 없어요 나 행방불명가 보다 행방불명가 보다 행방불명가 보다 죽녀광은 왜 의심 안해요 나는 뽀기 뽑을라고 하는 사람인데 뒤에 있었는데 아 그래 내가 한번 죽어볼게 그럼 돼? 그건 아닌거 같아 죽으면 안돼 난 진심이야 난 없어 난 진심이야 난 없어 게리왕 라빠 다 의심해 게리왕 아니야 너 정신차려 아아 게리는 신이에요 은행원이에요 뭐하는데 재판 가야겠습니까? 알바생이야 그냥 알바생 드디어 한세슬 안줬어요 야 너 다 셌다 자줄게 없어요 어떻게 다 셌냐 다 셌다 계산하고 있었다 잠깐만 누가 무기 인첸트 뽑기를 방어구 인첸트 뽑기로 바꿨어 어떤 새끼야 뭐가 뭐가 누가 무기 인첸트 뽑기를 방어구 인첸트 뽑기로 바꿨어 너 원래 방어구 인첸트 뽑기였어 멍청아 아니에요 제가 무기였어 분명히 너 아까 방어 뽑는다며 방어구 무기도 뽑으려고 했어요 방어구 먼저 뽑았잖아 근데 네 저 여기 이제 앞으로 광물뽑기로 바꿀게요 네 여기 광물뽑기 아이템 좀 넣어주세요 아이템이요 네 알겠습니다 목탄하고 석탄 있고요 꺼지세요 철개 하나 있고요 누가 배 하나 올렸다니 야 나 지금 내 신발 내 신발 야 내 당연한 신발 왜요 없어요 잠깐만 여보세요 하하하하하하 미친놈 아니 아니 나 당연한 신발 누가 갖고왔어 야 야 댄이아 갖고와 야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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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야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 도와채 힛힛힛힛 여정에 아냐 도화차 Char Brothers 도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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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레버 있어요 그래노 가 다음에 하면 돼 도망차 주민아 너부터 가로와 너 왜 안가져 너 왜 이거 안가져? 너 왜 이렇게 느려? 원래 신이 능력 뺐나봐요 너 능력 뺐어? 무능력댐 무능력 무능력한 남자 나 지금 다이아 신발 잃어버렸거든요 나이킬렛인가요? 한정판인데 게리신님 이거 언제하나요? 저기요 야 이거 카트가 없어 샤랜아 카트 어디갔어 카트 어 여기 있구나 안녕? 카트 줄래? 야 나부터 갈게 악어님 나 아까 하이라이크님한테 날카락을 뽀어줬어 왜 이 미트놈아 왜 줬어 아아 그거 지금 집에 있어 집에 오케이 내 한국에 지금 날카락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안걸리기만 하면 돼 아니 신 대행히 멍청하네 사람들이 약탈 써버래 아니였어요? 아니였어요? 아니 혜정은 왜 저래? 암시장은 이용하려고 사용하기 전에 혜정한테 말해주면 감사합니다 저 암시장 이용할래요 님 죽임 저 지금 800만원 벌어왔거든요 빨리 가자 빨리 집에 있는거 다 판 다음에 여기서 판 다음에 암시장에 팔아왔거든요 800만원에다가 다이아블록 두개니까 이걸 다이아낙기로 바꾸면 음 18개가 되네 날카로운 뽀얘다 다 털어 올려? 야 오늘 너브이싱은 없어서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진짜 너 물이 있었으면 큰일났어 에 우리 밴당했을거에요 아마 밴당했을거야 방송 보고있다 너브신이 없어요 다행이야 제 넝 제 넝퉁하면 어떻게 해요? 방송보는거 안익었지? 설마 아 하이랭 안녕 받을게 있습니다 랭커야 우리 성 지워야지 성 성 언제 지을거야 우리? 오늘 성 지워야되는데 야 내가 갑바 사왔어 그리고 야 내가 갑바 사왔어 그리고 머스아공 나라 근데 봤어요? 다행히 아빠 풀로 맞춰놓은거? 그니까 일단 오시라니 가자 야 근데 머스아공 나라가 호박으로 돈 엄청 벌었어 6천만원 벌었대 호박 네 호박 10개 5만원이었대 밸런스 10에 뭐 조절했대요? 어 조절했대 2만원 됐나 그럴걸? 물어봐야겠다 뭐냐 이건? 으응? 뭐가 이런 시벨론데 아 아주 꽁꽁 숨겨놨네 이번역은 오케이 알겠어 너블신이한테 안걸리기만 하면돼 야 여기 시벨 완전 지하가 장난 아니다 퀄리티가 램퍼야 우리 성 지워야돼 애들 근데 오늘 누구누구있지? 오늘 성 지는 애 아무도 없어? 건축하는 애 아무도 없어? 오늘? 병... 님 없네 아 오늘같은 날 애들이 있어야되는데 큰일이다 큰일이다 야 돈 졸라 많은데? 아 이 돈 어떻게 할까요? 어떤거? 800만원이요 어... 너 400만원 용돈을 쓰고 400만원 너나? 여기다 너나요? 아니다 니 용돈 아니잖아 이거 애들이 킨거 아니야? 다? 네 암시장에서 근데 벌어온건 나잖아요 200만원 써 그럼 200만원 아니 나 그냥 다 넣어놓을게요 여기다 오케이 800만원 재산에 포함 안해도 되나요? 우리 100만원짜리 어디갔냐? 아 여기 있구나 깜짝 놀랐네 10에 깜짝 놀랐다 방금 자 지금 계산해보죠 우리가 얼마가 있냐 아 아 아 아 자 6 이거 30 이거 30 6000만원 어 6000만원 6400만원 어 80만원 200 6 6000 45 22 200만원 6 6 600만원 6 650만원 맞지? 으음 좋아요 750만원 야 돈 돈 짱짱 번다 우리 우리 이런 제가 800만원 들고 있는 다음에 필요할 때 그냥 줄게요 사우스웨스트 너 사우스웨스트 뭐야 저거? 너 왜 저런거 뜨냐? 사우스웨스트 몰라요? 뭐 걸어놓은거 아니야? 왜 저게 뜨지? 갑자기 왜 뜨냐? 나 나갔다 가볼까요? 어 그리고 철같은거 없어? 아직도 떠냐 고쳤어? 오 좋네 떡 흠흠 철같은거 구워놔야지 이런거 구워야지 한번 수확할때 확 한셋 나온다고? 오 좋네 왜 뜨는거지 저게? 뭐 상관없지않아요? 뭐 상관이 없지 갑바같은거 넣어놨고 집이나 건축물을 짓는게 좋지 저거 짓게나 어떤거 뭐 짓고싶은거 위치 잘잡아서 해야돼 성인용품점 그런것도 뭐 시벨롬아 크흐흐흐흫 나 시벨롬이 음 아 하이랭콘님 건축가지 으응 뭐 하나 짓고 계시네 아 그러면 이거 백만원권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백매원권으로 바꿔오겠습니따 여기다 해몬곡게임 넣어놓은테 윈디 혹시나 다이아페러 갈거면 이거 이걸로 가져가 다이아곡게임 해몬 이걸로 돌케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이거 가지고 갈 때는 꼭 철갑바 세트나 이런거 물량동이 꼭 가져가고 용암에 빠지면 나갔다 들어오면 무적되니까 잊지말고 일단 내가 공사좀 해줘야겠다 오늘 아니다 아 돈을 아 아 우선 바꿔 바꿔서 넣어놓게 8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8개를 바꿔놓게 아닌가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나 그냥 10만원짜리 해놔 깃털이 10개 만원이라고? 너무 싸다 안파는게 좋아 깃털은 깃털은 화살 화살 만들때 그래가지고 화살 만들어야지 화살 지금 두세트인가 있는데 이제 여기를 채워야지 흠흠 야 풍면아 너도 일로와라 흙가져 흙 흙이요? 구강시장 왔는데요? 구강시장에서 흙도 조금 가져와 사와라 흙을 사와요? 네 잔디있으면 잔디 사와면 좋겠네 잔디있는 흙도 팔아요 오케이 그거 좋다 그걸로 사올게요 그럼 꽉꽉 채워서 사와 이거 이제 딱 채워야되니까 흠 흠 어 이렇게 다이아 20개 넘네 다이아 10개 40만원이니까 다이아를 돈 진짜 잘 버릴려 다이아를 돈 진짜 잘 버릴려 어 이렇게 해야겠다 야 옛날에 씨배 이거 언제하냐 이거 흠흠 이거 용암으로 하라구요? 야 물있는데 용암으로 하면 씹냐? 물있는데요 용암으로 하면 그냥 돌 되죠 돌로 만들까봐라? 저긴 또 근데 뭐하러 용암으로 해요 용암이 더 느린네 더 느려? 야 이거 언제하냐 씹에 아 시청자분들 10주 지난해에 대해 추천 좀 눌러주세요 3,300개밖에 안되는건 조금 그렇지 않아? 어 너무한다 10주 지났는데 3,300개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추천 좀 눌러줘 야 그래도 아까 졸라 웃겼다 레알 멋쌍 레알 씹에 으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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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 나 진짜 여태까지 최근 1년 동안 살면서 가장 크게 웃은거 같애 참았어 막 기절하는줄 알았잖아 레알 기절할뻔 했다니까 진짜 나 아까 그 웃을때 막 어디 막 벽잡고 있었어 최근 1년 동안 가장 육성으로 터졌다 아 아 그때 원래 그렇게 산눈팔했을때 방어구 다 갖고 도망갈라 했는데 방어구 안들어있더라구요 네 게리한테는 게리 약간 멍청하거든요 태어나기 행동하면은 애가 당황을 해요 어 그니까 아닌데? 하면 그러는가 아까는 그냥 말없이 다이나 캐고 그냥 가면은 약간 당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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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후인드임 자연스럽게 하면은 긴가민가합니다 멍청한거 같아요 뭐여 깜짝이야 아 아 타인이구나 깜짝 놀랐네 우리가 북쪽인가 우리? 우리 동쪽 동쪽이면은 선쪽 아 동쪽 동쪽 아니 해적이 여기있나? 아니 왜 해적 자리 옮겼데? 해적 뭐 배를 다 만든다던데 뭐야 암시장을 왜이렇게 못지키지 해적들이? 암시장을 왜이렇게 못지키지 해적들이? 어 어 뭐야 게리랑 배추랑 멋사랑 그거 하는데 뭐가 막 얘기하는데요 화났어 게리? 아이 배추랑 지금 중앙시장 왔는데 배추랑 해적이랑 멋사랑 막 얘기해요 뭐 뭐라고? 얘기하면은 님들이 천만원 이거 팔면 님들이 천만원 이노노 그런거 이 사람한테 깝치면 좋대요 그럼 우리 전 이만 이만 이천 몰라요 얘네 교류해 교류? 해적들이랑 솔깃솔깃하면서 가야겠다 솔깃솔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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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폭 야 지옥 금방 채워졌다 지옥이 가보자 저거 생성기 많이 됐어? 네 쭈르륵쭈르륵 나오나 보네 안녕하세요 아가님 해적 불러주세요 왜 안녕하세요 빙빙을 힘질로 잡고 있다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알겠어 알겠어 궁금한게 있는데 양배추랑 뭐야 해적이랑 그냥 만낭하고 있어 뒤에봐봐 뒤에봐봐 쟤쟤쟤 암시장 이용하잖아 여기 암시장 아니야 위치 아니 근데 왜 왜 배추를 들어왔는데 난 들어오면 안돼 어 아까 800 아 잠깐만 생각해봐 아니 나 그냥 구경온거야 아까 이용했잖아 아까 이용하신거 저희가 외로 안했어 나가던거 맞는데 아아아아아아 죄송합니다 아니 배추불러봐 아니 나는 왜 아니 지은데 나는 지금 그래가지고 이용한만큼의 돈을 지불하러 온거에요 아이 빠리도 많아 아니 이용한만큼의 돈을 지불하러 온거라니까 아니 그럼 일단 50만원 있어요? 네? 50만원 지금 있어요? 아 있죠 아 있죠 아 이게 초봐요 일단 아 근데 배추 좀 불러보라니까요 아 배추님? 통화봐봐봐 왜 왜 여기 있어? 아 이 사람 나갈게요 님 잡히는거 구경하라 이 사람 아 그래요? 아 왜 내가 잡히는데 아니 나 억울하네 왜 잡혀야돼요 쟤가? 네? 들어왔잖아요 아아 지금 2칸 나왔어 2칸 나왔어 2칸 나왔어 2칸 나왔어 야 아직 잡히는거가? 야 아직 잡히는거가? 야 아직 잡히는거가? 우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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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다고 우리구역 야 우리구역 우리구역 님들 이 사람 피찾아 빨리 죽여요 아이 아 체력 2대 하칸아 우리때마다 때리고 있어 우리구역 체력 4대 써요 우리구역 나무가 없냐 신경안쓰시는데 아버님은 픽맨? 죽겄지 저러다가 예예 죽겄지 아이 죽겄지 뭐 아버님도 인정하셨는데 나 아버님 형이 엔저린 줬어요 빨리 아이 아 아버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건 아닌거 같은데 와아 픽맨 졸라삐지 숙주부 숙주부 여기가 근데 배추님 네? 님 님 템 먹고 그걸로 가면 안되지 어허허 저거 날카로운 뽐에다가 800만원 들고 있었는데 다야 24 그래 전쟁이라 아 아 아 전쟁이라 야 다이안 아빠 내가 아까 다 사온거 들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4천번 죽은거 같거든요 어 전쟁해 빨리 아니 나 전쟁건 얼마야 내가 지금 7천만원 있거든 전쟁건 천만원이었나 500만원이지 아버님 전압박치는게 지금 한 4천정도가 중요하죠 템이 야 나 잠깐만 나 갓바 갓바이다 보호 시비좀 붙을게 네? 내가 아까 도박으로 건거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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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왕님 예 해적이 사람을 죽일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건 안되는데 위협을 느꼈을땐 그렇게 해도 되죠 그게아니라 아 닥치시고요 워사님 우리가 4천을 두고있었는데 해적이 죽였거든요 네 해적 4천대만 때리세요 같이 좀 도와주실래요 저요? 저 지금 해적이 아무것도 안했는데 죽였거든요 아니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300이상 줄게 우리 거기 이용을 못해 미안해 근데 해적 맞아요? 미안해 미안해 아 이거? 한번 맞아볼래? 흠미템 먹었냐고 아 좀 많이 아플텐데 아버님 지금 때려가지고 내구두가 닿았거든요 내구두 닿았다고? 흠미템 먹었어? 날카로운 저 뽀 내구두 닿는 소리가 지금 들리죠? 들려 다 먹었냐고 다 먹었냐고 배수님이 나머지 먹은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먹었어 배수님 아무것도 안먹었어 진짜? 어 진짜 아무것도 안먹었어 아 진짜? 진짜 우리 템이 없는데? 나도 나 진짜 아무것도 안먹었다니까 나가세요 통화방 오케이 오케이 응 아 그럼 어떻게하죠? 뭐가? 멘붕이 와가지고 다이아검 뭐 무엇없었는데 나 어 다이아검 날카로운 뽀에 화염투하구요 그리고 다이아곡객이랑 또 그냥 다이아검하고 다이아풀가빠하고 팔백만원하고 근데 왜줬어 네? 왜줬어 아니 나 아 죽 그 갑자기 나를 뭐라 세우는 아니 그 뭐야 둘이 있는거야 배출하고 그래서 나도 갔는데 갑자기 문을 다 떼? 닫고서 나를 때려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그냥 소리질렀자 악원님 초대해봤는데 갑자기 계속 때리고 있는게 통화조중에 피가 한칸 남았는데 죽였어요 저도 갑자기 바쁜놈이네 어떻게 가지라고 할까요 그냥 달라고 해 날카로운 뽀이랄까 지금 얼마지 한 3천 2천 될거 같은데 저거 템 다 따지면 흠 으흠 너 이젠 철가빠로 싸우면 되지 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았어요 지금 내가 엄청난 건축을 하고 있어 집중해야돼 으음 흠흠흠흠 이거 한 시발 어떻게 지은게 도대체 저거 뭐여 저거 왜 블럭이 옆으로 돼있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휴 왜 틀려 왔잖아 야 뭐가 틀려? 야 뭐 틀렸다는데 시청자들이? 아 Garden 어어어 아아아ㅏ han 아아아아ㅏ 아아아아ㅏ 아아아 rash 아아ㅏ 이거두고 나 아아ㅏㅏㅏㅏㅏ 야 너희들이 새 Turk 야 천잰데? 이라ㅏㅏㅏ 어 야 존나 알아보기 힘들다 되게 진짜 자세히 봐도 힘들어 이거 맞지? 야 나도 한번 건축을 배워보자 악어의 건축방송 똑같은거 같은데 아닌가 똑같네 음 이제 이게 문젠데 이게 계단인가 어떻게 되는거야 이 씨부랄놈 아 제가 해적과 협작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폭풍 야부리로 입을 털고 오겠습니다 아 계단 앞 위로 한거네 아 뭔지 알겠다 계단 이렇게 한거 아니여? 야 계단이 이렇게 했다가 아닌데? 이렇게 했다가 잠깐만 이거 아니야? 저거 맞지 않아요? 응? 이거 맞지? 에이 씨배 안해! 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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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보기 아 참 거참 어렵네 오늘 흙이나 열심히 채워놔야지 음 우리 저 흙이나 오늘 좀 열심히 채워놓자고 우리 친구들 음 자 친구들 추천 한번씩 부탁해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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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메꾸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일꾼 아 우리 시청자분들 추천 5000개째네요 고마워요 에헤 우리 친구들 한개 한개 추천 한개를 안 눌러주나 그래 여러분들 추천 6000개는 채워놔야지 재밌는 방송 볼 것 같아요 평화로운 방송 네 추천 한번씩 부탁드려요 오늘은 건축이나 제국 발전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벤트적 그런거는 많이 부족해요 오늘은 오늘 그럴라고 긴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마크페이지 당일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 5,500개 아이 고마워요 친구들 추천 한번씩 부탁해 친구들 6,000개 6,000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야 우리도 아까 아까 도박이 재밌었던 것 같아 이것 좀 많이 채워놔야 될텐데